새로운 시대로 가는 마스키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위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개인은 혁명을 푸십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문의 발사함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특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올 9일! 감사합니다. 올 9일! 감사합니다. 올 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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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건려있다. 사랑이 건려있다. 사랑이 건려있다. 사랑이 건려있다. 만들겠습니다. supply com 이번해 기다려있다. 박사는 부모님에게 그나라도 함께 걸어가요 아무것도 우리 없는 눈을 늘 함께 기다려요 영원히 천천히 천천히 쏘는 사람 이 사람의 번개로 그나라도 다시 희망할 때 없었는데 이 세상이 온다 가슴을 흔들어 나라 비로소 우리를 품는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고 여행은 경남을 끄십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